팍채를 빨리 해주고요 사이드로 아 좋아요 김상훈 김상훈 이어갑니다 김상훈 선수는 오늘 앞선 송영철 선수의 파워플레이 볼 때 어시스트 하나 추가가 됐고요 자 기회되어 김상훈 3대1의 재난향 통산 468포인트 골로 장식합니다 김상훈 이총민 선수의 어시스트 좋았습니다 지금 지금 콩키퍼가 손을 쓸 수가 없었어요 앞선 어시스트로 송동환 선수의 기록을 넘고 국내 선수 최다 포인트 단독 1위가 된 김상훈 선수 1포인트를 이렇게 골로 더합니다